더트롯 대한민국 가요쇼 더트롯 라이징 스타 더트롯 라이징 스타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경북 경산시가 고향인 가수 바로 김대부씨입니다 서울 건대역에서 꽃게알탕 유명한 맛집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칼칼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최고의 VIP로 모시는 노래 VIP 사랑 요즘 결혼 축하곡으로도 아주 인기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더트롯 라이징 스타 오늘의 주인공 김대부씨 더트롯 뮤직 큐 그럼 당신 VIP 사랑은 그 VIP 당신의 생애 VIP 황금 열쇠 부럽지 않은 내 사랑은 VIP 사랑 당신은 처음 본 그날 이후로 사랑의 첫눈을 떠서 유역이감도 없고 반풍도 없는 얄미운 사랑이지만 드라마처럼 드라마처럼 내게 다가온 당신은 같은 여자야 그런 당신 VIP 내 사랑도 VIP 당신은 내 인생의 VIP 황금 열쇠 황금 열쇠 부럽지 않은 내 사랑은 VIP 사랑 당신은 당신은 처음 본 그날 이후로 사랑의 첫눈을 떠서 유역이감도 유역이감도 없고 반풍도 없는 우역이 전 이후로 진정한 반풍도 없는 얄미운 사랑이지만 드라마처럼 내게 다가온 당신은 멋진 여자애다 그런 간친 VIP 내 사랑도 VIP 당신은 내 인생의 VIP 당신은 내 인생의 VIP